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의 투수 안우진에게 염산 테러를 하겠다는 협박성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문제의 협박글은 오늘 오전 8시 15분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DC인사이드 키움 히어로즈 갤러리에 올라왔습니다. 익명으로 게시글을 쓴 네티즌은 안우진에게 염산을 뿌리기 위해 인연을 기다렸다는 제목으로 야구 배트로 남의 인생 망쳤으면서 여론몰이 그러려니 했는데 유튜버까지 끌어드는가 니가 자충수를 둔 것이다 오늘 곱게 죽어라고 적었습니다. 이 글을 본 키움 팬들이 오전 9시쯤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. 한편 키움과 ssp는 이 시각 현재 한국 시리즈 5차전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.